이 길에 놓인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 오직 주만을 위해서 나 살리 내 발걸음마다 하나둘 새겨진 그분의 꿈 나를 통해 이뤄지기를 남미호십 램프는 2004년도에 첫 앨범을 발매하여서 작년에 4집 앨범까지 발매를 하였는데요 모든 곡들이 남미 현지 사역자들이 작곡하고 저희가 한국말로 번역하여서 한국교회 소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죽게 가까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는 믿네 주의 옷자랑 만지며 이러한 곡들이 있고요 참 감사하게도 많은 한국교회에서 또 이민 한인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불려지고 있고 또 많은 예배팀과 또 시쌤 사역자들이 저희 곡을 리메이크하여서 많이 부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참 감사한 일이고 참 강개무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로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고요 또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장로교 교리 중에 웨스트 미스트 소유리 문답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앨범을 발매하게 되었는데요 그분과 친밀한 어떤 교제를 나누면서 내 삶을 그분과 동행할 때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앨범의 특징은 아무래도 제가 예배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냥 보여지는 들려지는 곡뿐만이 아니라 저희 램프 앨범처럼 많은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이 곡들을 예배 가운데 사용하고 많은 회중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곡들 이 워스트 곡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편곡을 해서 일반 교회들 찬양팀에서도 충분히 연주하고 또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들음으로써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곡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 삶의 예배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에서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구하게 될 것이다 정말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제가 곡을 써서 타이틀곡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10편 18편에 다윗이 정말 구약에서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 고백을 내가 그냥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어떤 감성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이라는 곡을 썼는데 이 곡 가운데는 정말 나의 삶의 이유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쭉 담았습니다 저희 모교회 예배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의 성령님이 마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여서 많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서 곡을 쓰고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약간 좀 템프가 빠른 곡인데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굴려주면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오실 램프로 함께 계속 사약을 하고 있는 브라질에 살고 있는 최은영 전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곡을 하나 써주셨어요 나무에서라는 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그 돌아가심이 바로 나를 위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규였고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이 곡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램프 앨범에 소개한 곡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은 브라질에 아주 크게 쓰임받고 있는 여성 워십 리더자 바우다 셀리아의 곡입니다 이번 저의 개인 앨범에 그분의 곡을 한 곡 집어넣는데요 감사해요 주님이라는 곡이에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가 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곡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온 것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삶으로 들어야 될 예배 가운데 하나가 하나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많은 내 삶 가운데 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저의 이 솔로 앨범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이제 한 달 동안 머무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있을 프로모션 활동과 또 개인 집회 사용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중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